오늘은 폐수를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한 제지업체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경재 기자입니다. 의령군의 한 색종이 제조공장. 염색 폐수에서 종이찌꺼기를 걸러내 물을 흘려보내는 정화시설을 살펴봤습니다. 하천과 이어진 관로엔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걸러지지 않은 침전물이 함께 흘러갑니다. 때문에 정화장치가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는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 배출구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의 수질 차이는 눈으로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류는 밑바닥이 보일 만큼 맑은 물이 흐르지만 하류엔 하얀 침전물들이 바닥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정화시설 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2,800여 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제지공장은 10년이 넘도록 운영되면서 불량 정화조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킨 종이제조업체와 단속에는 아예 손을 놓은 지자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